자,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일반 동사의 마지막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이에요. 일반 동사의 지금 부정형,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오늘은 일반 동사를 활용한 의문문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 현재형, 과거형, 부정문, 의문문 지금까지 잘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관문, 물어보는 문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반 동사의 의문문에서는요. 이번에 활약할 단어는 바로 우리 부정문 만들 때 너무나도 유용했던 그 단어, 누구였죠? not을 감싸줬던 역할을 하는 그 단어, 바로 do 계열이었죠? do, does, did 라고 했던 이러한 단어들이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do, does, did는요. 일반 동사를 활용할 때는 빼놓을 코는 말할 수 없는 매우 핵심적인 보조동사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물어보는 문장이라고 하는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물음표로 끝나겠죠? 물음표로 끝나면서 가장 큰 특징은 주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오지 않고요. 주어보다 앞에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게 특징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비동사를 예를 들면 이렇게 주어를 쓰고 그 뒤에 동사를 쓴다면 이거는 평서문이었죠. 물어보는 문장이 아니라 기본형 문장이었죠. 그런데 예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의문문으로 바꿔본다라고 하면 누구와 누구의 어순이 바뀌었었죠? 네, 맞습니다.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바꿔주면 우리 의문문의 기본 형태가 완성이 됐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주어가 동사보다 뒤로 가면요. 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가 오면 얘가 바로 의문문의 기본 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일반 동사도 사실은 주어가 동사보다 뒤로 가는 게 원칙인데 얘는 조금 다른 점이 전체 동사가 뒤로 가는 게 아니고요. 보조동사인 둘을 문장 맨 앞에 하나 넣어줌으로써 주어가 동사보다 뒤로 가는 효과를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두,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활용하는 더즈, 과거일 때 쓰는 디드 이러한 두 계열이 물어보는 문장의 맨 앞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뒤쪽에 주어가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선생님, 동사가 얘가 아니고 여기 뒤에 있는 게 동사 아닙니까? 아, 뜻을 갖고 있는 동사는 물론 주어보다 뒤에 있는 예지만요. 사실은 두나, 더스나, 디드도 하나의 보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더즈, 디드가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네, 보조, 보조동사가 앞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의문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충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쪽에 나오는 동사는요. 반드시 원형으로 적어줘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더즈와 디드 형태 볼까요? 더즈와 디드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붙는 s가 붙은 형태이고요. 전반적인 내용이 과거일 때 붙는 ed가 들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 이 단어 속에, 두, 더즈, 디드 속에 동사가 가질 특징들은 다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동사는 그냥 원형으로만 적어주는 걸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생긴다는 건지 자, 우리 1인칭 단수인 i가 나왔습니다. i가 주어일 때는 앞에 두 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두 아이, 이렇게. 자, 다시 주어인 i보다 두가 더 먼저 나오게 자리를 배치하면 됩니다. 두 아이, 두 아이, 라이크 유, 내가 널 좋아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두 아이 하고 동사 원형은 뒤로 빠지게 됩니다. 자, 주어가 위라면요. 마찬가지로 위에 어울리는 단어는 두잖아요. 그래서 두 위, 이렇게 두 를 위보다 앞에 적어주면 물어보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주어가 2인칭, 즉 유와 같은 것들이 주어일 때도 여전히 변화는 없습니다. 두 그대로 활용해서 두 유,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 중에 두 유 헵, 두 유 원트 이렇게 유 보다 두 를 앞에 써주면 물어보는 문장이 된다고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긴장할 3인칭이네요. 3인칭 단수 쪽에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발생했었죠. 자, 3인칭 단수인 희나 쉬나 잇 같은 게 주어일 때는요. 자, 우리 두 를 뽑아줄 때 앞에 나와 있는 그 주어를 고민해 보다가 아, 주어가 희나 쉬나 잇이라면 두가 어울리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더즈를 앞으로 뽑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는 이 더즈보다 뒤에 위치시키고요. 더즈를 문장 맨 앞으로 뽑으면 물어보는 문장이 됩니다. 자, 하지만 복수일 때는요. 우리 일반적인 다른 단어와 마찬가지로 3인칭 복수일 때는 또한 마찬가지로 둘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두 데이 이렇게 두 데이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문장이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혼자 있을 때 하는 말이 아니죠. 내가 물어봤다면 내가 누구한테 물었는지 상대가 있기 마련일 텐데요. 자, 물어보는 문장에 대한 상대의 대답 연습 한 번 해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물어보는 문장에 대한 대답 정리입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가 두 아이라고 묻는다면요. 내가 지금 널 좋아하는 건가? 두 아이 라이크 유? 라고 물어보면요. 듣고 있던 당신 입장에서는 듣고 있던 당신 입장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듣고 있는 사람도 나가 아니겠죠.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겠죠. 이해 돼요? 우리 친구들. 다시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얘들아, 내가 지금 좀 몸이 아픈 건가? 나 아파 보이니? 이렇게 말할 때 네, 선생님 아파 보여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물어봤다면 내가 주인공으로 문장을 물어봤다면 듣고 있는 사람의 대답 속의 주어는 유가 되는 거죠. 이 원리 이해 돼요? 우리 친구들? 네, 정답은 그래서 Yes, you do.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인칭으로 물어보면 유가 지금 대답 속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요 할 때는 두 로 답해주면 되고요. 아니에요 할 거면 돈 트로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 2인칭 상대한테 뭔가를 물을 때는요. 너 뭐 뭐 하니? 라고 물을 때 듣고 있던 너 입장에서 너는 내가 되겠죠. 그래서 대답 속에는 주어가 나로 바뀌는 거예요. Yes, I do. No, I don't. 이렇게요. 자, 그런데 주의사항은 만약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면요. 여러 명이라면요. 너희들, 너희들 지금 기분이 좋니? 이러면요. 그러면 우리들 기분 좋아요 해야겠죠? 우리들이란 답은 we가 되겠습니다. Yes, we do. No, we don't. 이렇게요. 자, 3인칭일 때는 우리 상대방 나, 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제 3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어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지금 서울에 사나 그가 지금 미국으로 가있나 그 또는 그녀에 대해 물을 때는요. 듣고 있는 사람 대답 속에도 주어가 그 또는 그녀 그것으로 그대로 등장하면 되겠습니다. Yes, he does. 주의사항은 오히려 여기 있겠죠. 두가 아니라 더즈로 계속 활용이 된다는 거 doesn't 라고 활용이 돼야 한다는 부분이요. 자, 이제 어려운 고민은 넘어갔으니까요. 복수형 모습 볼게요. 복수형도 우리 특별하게 형태 취하는 거 없기 때문에 don't, do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 확인만 해볼게요. do they? 그들이 뭐뭐 했나? 네, 그들이 뭐뭐 했어요. 그냥 두로만 답해주고요. 아니요, 그들은 안 그랬어요 할 때는 don't로만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예를 볼게요. 어떤 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우리 친구들 생각이랑 맞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보세요. do I have a cold? 아, 내가 감기 걸린 건가? 우리 have a cold는 감기 걸리다 뜻이거든요. so, do I have a cold? 여기 동사 원형 자리입니다. yes, you do. 자, 보세요. 나 감기 걸린 건가? 듣고 있던 상대가 보기에는요. 당신이죠. 당신. 네, 당신은 그래요. 자, 이때 들면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뜻이겠죠. no, you don't. 아니요, 당신 안 그런 것 같아요. 라고요. do you like movies? 너는 좋아하니? 너는 좋아하니? 원형으로 왔고요. 당신은 영화 좋아합니까? 그럼 듣고 있던 상대는 답할 때 나라고 답해야겠죠? 네, 저는 좋아해요. 이렇게 나로 바뀌었습니다. no, I don't. 아니요, 저 안 좋아해요. 이렇게 인칭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 과거를 연습해 볼 건데요. 과거일 때는 우리 두와 더즈 대신에 누구로만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디드로만 활용하면 되고요. 우리 친구들, 부정문 할 때 기억해 보세요. 오히려 현재일 때는 두 를 쓸지 더즈를 쓸지 헷갈렸다면 과거일 때는 우리 무조건 누구로 통일이었어요. 디드로 통일이니까 오히려 더 쉽지 않았어요? 네, 한번 연습해 볼게요. 당신은 도서관으로 책을 return, return은 반납하다는 뜻이겠죠? 당신은 도서관으로 책을 반납했었습니까? 이렇게 과거형으로 물었으니까요. 자, 우리 주의사항, you로 물어봤으면 듣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답하기? 나로 답하기였습니다. Yes, I, did 이렇게 바뀌어야죠. 이제는 과거니까요. 답도 did라고 해야죠. 네,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안 했으면 no, I로 바꿔주고 didn't라고 부정형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중요한데요. 과거형이니까 과거로 답하기, 너로 물었으면 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로 바뀌기. 이거 두 가지 중요 포인트입니다. 디드 앤, 어? 선생님, 앤 3인칭 단수인데요. 어? 과거니까 그냥 똑같이 디드로 통일이잖아요. 쉽죠? 자, 앤은 갔었니? 앤은 갔었니? go to bed는 자러 가다예요. 일찍 자러 갔었니? 어젯밤에? yes, she did. 내 어제 그녀는 그랬어요. 디드로 답하는 부분이요. 과거를 물었으니까 과거형으로 답해야겠죠? no, she didn't. 아니요, 안 그랬어요. 이렇게. 자,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는 의문서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do라는 게 문장 맨 앞에 나와서 뭐 뭐 했니? 안 했니? 자, yes or no를 묻는 거죠. 너는 내가 감기에 걸렸니? 그러면 답하는 사람은 네, 걸렸어요. 아니요, 안 걸렸어요. 사실 답은 두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묻는 내용이 늘 그렇게 네, 아니요로만 답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너 어제 어디 갔었어? 너 어제 언제 잠들었어? 너 어제 어디서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장소를 묻거나 때를 묻거나 혹은 사람,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물을 때면 우리가 의문사라는 걸 쓰게 돼요. 다시 한번 그냥 단순하게 그랬어? 안 그랬어? 라고 물을 때는 필요 없긴 하겠지만 예, 그랬어? 안 그랬어?는 그냥 do, did, does만 쓰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왜 우리 흔히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볼 때는 그에 따른 의문사라는 걸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의문사의 종류를 우리가 좀 공부해 봐야 되겠죠? 의문사에는 몇 가지가 있다? 크게 여섯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when, where, who, what, why, how 이렇게 여섯 가지요. 그래서 해석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섯 가지가 대표 의문사이고요. 의문사를 문장의 맨 앞에다가 위치시켜주면 돼요. 맨 앞에 위치시켜주고 나서는 의문문 만들기 원리 똑같습니다. 의문사 뒤쪽에 누구 먼저 쓸까요? 네, 동사, 주어로 다시 의문사 뒤쪽에 동사, 주어 순으로 적어주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일반 동사가 활용된 의문문 그냥 동사가 아니라 두가 활용됐었죠? 여기 두 계열 나왔습니다. 여기도 두 계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볼까요? 언제, does he get up? 그는 언제 일어납니까? 이렇게요. 그는 언제 일어납니까? 자, 근데 여기서 또 두가 아니라 더즈인 이유는 여기, he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더즈가 이미 3인칭 단수의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는 동사 원형이 지금 따라 나오고 있는 포인트 잘 확인이 될 겁니다. Where does she live? 어디에 그녀는 사니? 여기도 주어가 쉬니까 더즈고요. Who solved the problem? 누가 그 문제를 풀었니? 자, 이번에는 두가 없죠?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두가 왜 없냐면요. 후 자체가 주어예요. 후가 주어일 때는 우리가 두 를 쓰지 않습니다. 의문서 자체가 주어일 때는 두 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그 문제를 해결했어? 라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What do you need? 무엇을 너는 필요로 하니? 자, 주어는 you니까요. 두 를 활용할 수 있겠고요. Why do you think so?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는 뜻이겠고요. How did you make this cake? How did? 어, did으면 과거네요. 그쵸? 그래서 how did you make? make는 원형으로 가는 거고요. 너 어떻게 이 케이크를 만들었어?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요. 의문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단어들이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예스나 너로 답하지 못하겠죠. 예를 들면, 너 언제 학교 가니? 라고 물어보는데, 네 하면 안 되겠죠. 언제인지를 물어봤으면 언제인지를 답해야 되는 거고, 너 어떻게 만들었니? 라고 물어보면, 그 방법을 설명을 해줘야겠죠. 네 하고 웃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yes, no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요. When did he finish the work? 언제 끝내냐고 묻고 있죠? 그러면 이 언제인지를 묻기 때문에 답도 언제인지를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he finished the work last night. 이런 식으로 언제인지가 반드시 답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적절한 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는 그 일을 언제 끝냈어? 그는 그 일을 어젯밤에 끝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물었는데 답을 네 라고 시작하면 이 문장은 일단 틀린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자, 지금까지 일반 동사의 의문문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제 내가 얼만큼 이해했는지 우리 친구들 확인할 시간이에요. 자, 잠깐 멈추고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먼저 풀어보고 나서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답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문제 풀고 오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답을 확인해 볼까요? 두와 엠이 있습니다. 우리 동사의 종류가 여기 need가 보이죠. need는 뭐뭐를 필요로 하다. 비동사 아니고요. 나중에 배울 조동사 같은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동사에 물어보는 문장은 누구의 도움 받기로 했습니까? do 도움 받기로 했으니까 do I need? 가면 되겠죠. 내가 스케치 푸기 필요한가? your dog like balls. 여기서 주어가 지금 너의 개, your dog라는 거 요게 답의 가장 큰 힌트가 됩니다. 당신의 개, 이거 주어는 3인칭 단수 맞죠? 3인칭 단수한테 어울리는 단어는 does 골라 주시고요. been, can she get hurt yesterday? 어제가 보였어요. 만약에 어제가 없었다면 주어가 쉬니까 does 고를 거죠. 맞죠? 그런데 어제가 있으니까 does가 아니라 did 골라 줬고요. does Billy eat its breakfast everyday? 우리 친구들, does가 이미 앞에 있었어요. Billy가 3인칭 단수 때문에 S 붙는 건 이미 얘가 다 붙여줬어요. 그럼 그 다음 단어는 동사 원형으로 골라줍니다. Billy가 매일 아침 아침을 먹니? 라고 묻는 문장이고요. why? 의문사가 있는 물어보는 문장이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의문사를 문장 맨 앞에 쓴 거는 잘 했는데요. 그 다음에도 이렇게 물음표가 붙는 물어보는 문장으로 완성을 하려면 단어 순서가 누가 먼저 와야 했습니까? 주어가 아니고, 그렇죠. 동사, 보조동사인 do가 먼저 오는 거였죠. 정답은 did you come back to me? 너, 나에게 왜 돌아왔었미? 라는 문장이죠. 이번에 이제 물어보는 문장이 주어지고요. 이 물어보는 문장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1번에 Do you like to play soccer? Do you, 너 좋아하니? 축구하는 거 좋아하니? 너라고 물었으면 답하는 B 입장에서는 또 너가 아니라 내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거 중요했습니다. Yes, I do. Did you do the dishes last night? 자, last night 과거로 묻고 있죠. 그리고 지금 너 그랬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듣고 있는 B는 나로 바꿔야겠죠. No, I didn't. Does your sister look like you? Does your sister look like you? 여기서 look like는요. 뭐, 뭐처럼 보이다예요. 뭐처럼 보이다. 그러니까 너의 여동생도 너처럼 보여? 너랑 닮았어?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러면 너의 여동생은 3인칭이죠? 그러면 대화하는 사람들끼리는 똑같이 그냥 3인칭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나한테도 그녀고 상대방이 보기에도 그녀이기 때문에 우리 yes, she does.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Do your parents travel with you? 너의 부모님들께서는 너와 함께 여행을 가시니? 3인칭이죠? 3인칭 복수니까 they로 답하면 되겠습니다. Yes, they do. What can you eat for lunch? 너는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니?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What did you eat? 그러면 여기서는 you니까 대답은 I로 이렇게 맞게 해줬죠. I ate pizza for lunch.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내가 지쳐 보이니? 내가 지쳐 보이니? 자, 우리 tired가 지친이란 뜻이고요. 여기 있는 look이 뭐뭐하게 보이다예요. 자, 보니까 주어는 나고요. 주어는 나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문장인데 현재형이네요. 자, 우리 친구들 현재형이면 두로 시작해야겠죠. 주어는 I니까 더워지는 않을 테고요. 그 다음에 do I 그리고 look 동사 원형은 여기서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건 tired 붙일 것 같은데요. Do I look tired? 맞네요. Do I look tired? 너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니? 주어는 너입니다. 이유로 주어 미리 잡아보고요. 기억하니, 기억하니, 현재를 묻고 있네요. 자, 그럼 같이 가볼까요? Do you? Do you? 동사 원형절입니다. Remember his name. 이렇게요. 너의 삼촌은 뉴욕에 사시니? 시제 현재인 거 느껴집니까? 네, 사신다. 지금 현재형 말투고요. 주어는 너의 삼촌이니까? 우리 책에 지금 your uncle이라고 주어졌는데요. 지금 주어가 삼인칭 단수라는 거예요. 삼인칭 단수 주어니까 뭐로 시작할까요? 네, does로 드디어 시작합니다. Does your uncle live in New York? 이렇게요. 4번이요. 너는 그 소식에 대해 들었니? 들었니? 듣니가 아니라 들었니? 과거입니다. 과거형이고요. 주어는 너네예요. 그럼 과거면 뭐로 시작할까요? did로 시작해야겠죠? Did you hear about the news? 5번이요. 이번에는 의문사가 보이죠? 언제? 그럼 우리 물어보는 문장의 맨 앞쪽에 의문사 자리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가니? 그러면 현재형이니까요. When do you move to England? 6번. 너는 어디서 그 재킷을 샀니? 자, 어디서라는 의문사 문장 맨 앞으로 갈게요. Where? 샀니? 과거네요. 그러면 Where did you buy the jacket?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드디어 이제 일반 동사를 마무리했어요. 일반 동사는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아우르기 때문에 범위가 정말 많습니다. 일반 동사를 마스터했다는 건 대부분의 동사를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복수 잘 하시고요. 우린 또 다음 챕터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